안녕하세요.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 입니다. 저는 언어재활사 우정수입니다.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. 올 한해에도 좋은 일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. 저도 더 분발해서 유튜브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장난감들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키게 되었는데요. 제가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새로 구입한 장난감들 위주로 소개를 했더니 다른 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무슨 장난감 있나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고 그 장난감들이 몇 개가 품절이 돼서 어디서 샀냐는 문의들도 많이 주셨는데요. 처음에는 저도 안 써봤다가 새로 알게 된 것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들도 너무 언어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. 물론 이제 치료사분들은 뭐 매번 쓰는 거니까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크게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또 부모님들은 집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아이템들로 한번 이렇게 놀이를 해보는 걸 보여드리는 게 또 어떨까 해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2022년에 새로 졸업하는 새내기 언어제활사 분들도 치료를 볼 기회가 많이는 없으셨을 테니까 장난감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조금은 언어제활사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 장난감 포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?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바로 토스터기 장난감입니다. 흔히 상징놀이나 소꿉놀이를 할 때 사용되는 제품인데요. 역시 언어처리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특히나 제가 산 토스터기는 토스터기를 보면 빵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타이머를 돌리고 구울 수 있다는 거는 기존 제품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었는데 시험폭탄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좀 애들이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. 특별히 보세요. 빵이 이렇게 위로 굉장히 많이 튀어올라요. 그래서 이게 기존 제품하고 조금 달라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은 다른 토스터기에 비해서 굉장히 신나한다는 장점이 있고 전에 이제 손동작 때문에 타이머 조절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 타이머 돌리는 게 쉬우니까 쉽게 사용할 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타이머를 못 돌려서 이제 선생님에게 도와주는 요청을 좀 시키려는 점에서는 예전 토스터기만 못한 면도 있어요.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제품인데 저는 옛날 것도 쓰고 있고 이것도 또 쓰고 있어서 뭐 새로운 제품은 아닌데요. 또 이제 언어치료 막 시작하신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서 아주 정통적인 장난감이지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희가 치료실에서 상호적인 증진을 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데요. 이 토스터기나 전자레인지 요리같이 요리가 되는 동안 지켜봐야 하는 놀이는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였던 아이도 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이 놀이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빵을 잡아 빼거나 일어나거나 했지만 반복적으로 놀이를 하면서 기다렸을 때 좋은 더 재미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놀이에서도 기다리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. 토스터기 놀이를 하면서 한 단어, 이어조합, 문장 수준의 발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놀이를 하면서 아동에게 다양한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뭐해? 뭐? 너! 어떤 거 먹을까? 네모난 빵 먹을까? 동그란 빵 먹을까? 동그란 빵. 동그란 빵. 누가 먹을 거야? 강아지가 먹을 거야. 강아지가 먹을 거야. 강아지가 먹을 거야. 강아지야 동그란 빵 먹어. 냠냠냠냠. 강아지 뭐 먹어? 동그란 빵. 식빵 어디에 넣어요? 토스터에요. 지금까지 토스터기 장난감 살펴봤는데요. 사실 어떤 토스터 장난감을 사더라도 다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품들 중에 빵을 넣자마자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타이머가 꼭 돌아간 다음에 나오는 것들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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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